바람이 품다 길가에 못 묻힌 그냥 가길 서운하잖아 안녕하십니까 신년 모델을 도전하게 된 송나라입니다 네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번 박우영입니다 충성 71번 지원자 박우영입니다 저는 34년간 군에 몸담고 있다가 서적부 현재는 대학에서 교수활동하고 있는 박우영 지원자입니다 장군은 예패했지만 장군도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안 되면 되겠다는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담 72번 조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도 72번 54세 조재현입니다 저는 제 지나온 삶을 노래로 담아 제 품질이나 노래로 열심히 유튜브에 후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박수 쳐주시고요 사실 사랑해요 대한민국 모델 조재기현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소음하기로 한쪽 다리가 4든지 정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낳고 나서 제가 4세지를 켰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이더라고요 꼭 한번 뒤 장애인과 앞에서 걷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1시 7부터 90번까지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멋진 도전을 다 고맙습니다 요아다시님에 도망가 주셔서 네 네 네 주연스가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입니다 73번 곽길영 정면을 보십시오 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74번 최경기 74번 최경기입니다 74번 최경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장하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참가자 75번 김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75번 김형호입니다 저는 28년동안 근무하자가 되었습니다 전 이제 나 자신을 찾고 내 삶을 찾기 위해 어릴적 꿈꾸던 모델에 도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신조 분들에게 건강한 자세 행복한 웃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있도록 그런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묵 발교라고 그럼 77번